거물 거무소 대단소 비쏘라 어서오세요 친구들 어서오세요 친구들 맞게 찾아오셨습니다 장난감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여기는 대문박 장난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원피스 피규어 진시리즈 주인공 루피 2종입니다 빠밤 롯데리아에서 지금 이 제품이 행사중인데요 햄버거를 세트를 먹으면 2만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하나에 2만원이니까요 2개를 샀죠 저는 2개를 샀고 햄버거를 세트를 먹었으니까 2만원 2만원 햄버거 세트 6천원 그러면은 얼마죠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요 이 제품을 파는 곳을 찾았는데요 가격을 그래서 한번 봤죠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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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부터 박스를 열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냉동식품 포장 이런 것 같이 생겼는데요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동일하게 머리와 몸통 그 다음에 받침대가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한번씩 결합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부터 머리를 이렇게 끼워주고요 아 근데 이 제품 오 잠깐만요 오 모자도 분리가 되는 것 같네요 모자도 분리가 안 되는군요 모자는 분리가 안되네요 자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도 분리합니다 이번에는 블랙입니다 머리를 끼워주고요 모자도 분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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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개인적으로 원피스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 원피스 루피 리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신기한 장난감, 재밌는 장난감, 피규어, 멋있는 제품들 여러가지 제품들을 꾸준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적왕이 되고 싶은 저는 대문박 장난감이었습니다 닉네임 치즈똥님이 그려주신 펜아트입니다 굉장히 잘 그리셨죠? 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제가 대대손손 가보로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